안녕하세요 농사도 정보다 입니다 제가 오늘은 보약태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에 가보시면 누가 산에 가서 태비로 뿌린 사람 없어요 그리고 또 누가 산에 가지고 화학비로 뿌린 사람 없습니다 알아서 잘 자랍니다 이 원림만 잘 하시면 텃밭 농사도 잘 지시고 과일 농사를 잘 하십니다 자 그럼 어떤게 보약태비이냐면 낙엽은 태비가 아닙니다 낙엽을 잘 뜯겨내면요 낙엽은 이제 썩어야 되죠 시간이 지나서 이런 나무 있죠 보면 밑에 썩잖아요 이런게 있죠 이런게 실컷 낙엽이 썩어있는게 있죠 이런게 보호약탭입니다 여기에 유기질이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다가 유기질이 많아 미생물 발생이 많아야죠 물생물이 또 많이 해줘야지 뿌리들이 좋은 건강한 뿌리들이 굉장히 활창합니다 세근들이 많아야지 또 과일같은거 열매도 좋고 당도도 같이 잘 어울립니다 텃밭 하신물도 있죠 과일밭에도 이런게 좋죠 과일밭에는 산에 그 말 갖고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과일밭에 유기질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농민분들은 그냥 소똥태비 있죠 소똥태비 소똥태비는 많아요 소똥태비가 물론 이제 만들때 그 이런 나무 있죠 나무하고 뭐 집하고 이런거 엄청나게 맛있을거 가지고 하면은 그 태비가 좋아요 3년 4년 5년 묵히면요 근데 만들때 그만큼 이런게 많이 안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농사짓는 분 있잖아요 과일농사짓는 분들은 뭐 버섯 있잖아요 우리 벌써 이제 다 하고 나서 버리는거 있잖아요 그런건 좀 그거하고 뭐 소똥태비도 한 3 4년 묵히면요 그거하고 굉장히 습거가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밭에다가 뿌리는 좋습니다 야 그럼 텃밭에는 어떤게 좋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좀 안타까운게 뭐냐면 텃밭에가 이런걸 많이 뿌려 이런걸 이거는 이건 태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테비가 될라 하면은 비도 많고 세월이 지나야 되요 이걸 뿌려야 되요 시커먼거 이거 뿌리면은 오이 한 포기에 제가 올초에 오이 심으면 오이 한 포기에 몇 개를 따냐면 10월 15일까지 100개를 넘게 따요 120개도 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 속에 나무뿌리들 한번 보세요 뿌리들 이러면 지렁이도 굉장히 많고 토양이 부실부실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물만 물만 적당히 잘 주면요 뿌리가 워낙 건강한 뿌리도 활차가 많아기 때문에 수확약 많아요 병도 덜 걸리고요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하지 않으면은 농약도 덜 쳐도 돼요 뭐 채소도 마찬가지고 과일나무도 마찬가지고 적당하게 햇빛만 잘 들어오게 해주고요 햇빛 잘 들어오고 공간공간에 그 통풍이 잘 되고요 통풍이 잘 된다 하는건 자동적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는거죠 그리고 뭐 나무 같으면 수색 관리기도 좀 잘해주고요 병충해 같은거 예방은 예방도 좀 잘해주고 치료도 좀 잘해주고요 결국에는 건강한 나무만 키워놓으면은 그 뭐 방제작업이라든지 이런것도 오히려 농약 절처도 잘 되고요 농민분들이 안타까운게 뭐냐면은 제가 다니면 그냥 소똥탭이면 말해주면은 그냥 농사를 되는줄 알아요 무조건 많이 해요 무조건 제가 밭혈을 뭐 1년에 다닌 군데만 해도 수천 군데만 해도 만군데 넘는거 같아요 그냥 아직도 소똥탭이 많은 집이 너무 많아요 초보자분들은 특히 기농기촌 하신분들은 그냥 농사를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농사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똥탭이 성분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뭐 소똥탭이 안에 물론 질소이상 가진 기업은 들어 있어요 있는데 유기질 함량은 별로 없어요 근데 땅이 대부분 땅들이 보면은 농사를 못 짓는 분도 마찬가지고 농사은행도 조금 짓는다 하는 분들도 유기질 함량이 부족한 밭들이 많아요 배수가 너무 잘 돼가지고 또 유기질이 밑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배수가 너무 잘 안되면은 또 유기질은행도 있어도 너무 질당에는 나무들이 또 잘 안잘합니다 뿌리 통기성이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세요 산에 부실 부실 하잖아요 이렇게 땅이 농사짓는 땅이 사실 이렇게 돼 이렇게 만지면은 이렇게 부실 부실해야 됩니다 이래되면은 과일농사든 채수농사든 무조건 잘 됩니다 복숭아 같으면은 자동조름 전지 잘하시고 수색관리 잘 해가지고요 그 하면 통풍 잘되고 햇빛 잘 들어오면은 이 땅까지 부실 부실하면은 나무 원에 힘이 좋고 하기 때문에 건강하니까 오히려 탄전도 덜 걸리고요 세균수 무효묵도 덜 걸립니다 물론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육목일 때는 그 육목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뭐 뺀지리 종류는 다 지지로 키면 좋아요 한번 5지에 해도 되고 6지에 되고요 그런거는 순나방약을 꼭 쳐야 돼요 순나방약은 보통 한 4월달부터 해가지고요 한 8월달까지 쳐야 됩니다 최소한 4번에서 5번 쳐야 됩니다 순나방약을 안치면은 주지를 키울 수가 없어요 주지를 잘 키워놓으면은 1년에도 뭐 2m 잘 키우는 사람은 3m도 키우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지를 잘 키운 사람들은 보통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유튜브에 신비복숭아 나무 보여드렸는데 잘 키우는 분은 거의 한 3년차 되면요 주지가 거의 다 키 아픕니다 주지가 잘 키우는 그 말이 중요합니다 잘 키우려고 하면은 올해 혹시 묘목 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복숭아 나무 심는 분들은 반드시 보통 한 빠르면 2월 말이고요 늦게 심으면 한 3월달 심거든요 순나방약은 4월달 되면은 4월 말이나 그쯤 되면 순나오잖아요 순나오면 무조건 끝에 붙여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 뭐고 면목 키우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주지를 잡을 때 뭐 제가 제 유튜브에도 그런거 올려놨지만은 그 이쑤시개 있죠 이쑤시개 가지고 각도를 최대한 뭐 80도 90도 해도 돼요 그래도 야들이 가지가 순 가지가 힘이 좋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 되면 거기 수행이 잡힙니다 거의 한 45대에서 50도로 잡힙니다 그렇게 4개 5개 해가지고 그 나무를 본다면은 나무가 일일자 일자가 이렇게 있잖아 복숭나무가요 있으면은 내가 밑에서 눈을 주지를 다섯개 여쭤면 다잠다 하면은 이 가지 완전히 툭 날리지 말고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놔두시고 눈만 싹 다주면은 전체적으로 그 이쑤시개 잘 받쳐 놓으면은 한 다섯개 여섯개는 충분히 주지를 잘 키워줍니다 그러고 어느 정도 주지가 커지면은 한 만약에 3월달 심어가지고 주지가 커진다 싶으면은 한 6월달이나 7월달 사이에는 주지 길이가 한 50cm에서 한 60cm 되면은 그 꼬치지지율 때 있죠 거기까지 동서산부로 해가지고 주지를 묶어 좀 약간 느슨하게 묶어주면 좋아요 묶어주면 계속 묶는 거를 계속 잡아나가면은 그 주지를 1년차에도 거의 한 2m 이상 말 키우면 3m 키웁니다 그럼 1년차에 그렇게 아프면은 만약에 원래 24년도 잖아요 그러면은 25년도에도 한나무에 5박스 따요 그리고 26년도는 한나무에 옆박스는 그냥 시켰다요 더 딸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키운 데 있었어가지고 봄되면 묘목을 심잖아요 제일 안타까운게 묘목 심어놓고 그냥 방치를 해요 그 초보자분들하고 그 다음에 조금 농사를 아쉽다 하는 분들도 물론 바빠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묘목을 내가 50줄을 심던 100줄을 심던지 수영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다른걸 좀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노배가 맥히더라도요 주인분들은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수영을 잡아가지고 순나방약을 꼭 쳐가지고 그 가을쯤 되면은 주지가 아무리 못 커도 2m 이상 키워야 됩니다 뭐 3m 키면 더 좋고요 토질 따라서 사질토 같으면 더 잘 큽니다 이게 사질토는 뿌리 활창이 많이 되니까 점질토는 뿌리 활창이 덜 되기 때문에 많이 안 클 수도 있어요 제가 토양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토양을 잘 만들어야지 또 주지가 잘 빠져나가거든요 토양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 참조하시면 됩니다 토양 잘 만드는 방법은 토양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부실부실 그러면은 토양 잘 만들어 놓으면 주지가 3m 빠질 수도 있고요 토양 못 만들어 놓으면 점질 땅이 뜨면은 거의 한 1m도 빼기 힘들어요 뿌리가 활착이 안 돼요 제가 오늘은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거 저 테비 있죠 테비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복숭아 유튜브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복숭아 기분 좋은 묘목 잘 키우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텃밭 하신 분들도요 텃밭 하신 분들도 제가 유튜브 보니까 이게 테비에 좋다고 이거 낙엽을 그냥 막 뿌려요 낙엽보다는 혹시 가까운 데 있으면 이 낙엽은 결국은 숙성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유기물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시큼해져야지 이게 유기물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위도 한 폭이 100개 딸 수 있고요 고추도 엄청나게 많이 딸 수 있고요 또 화학 비료 자체가 몸에 안 좋잖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텃밭 장문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농사 크게 하시면 또 이 원리만 잘 활용하시면 자연에서 자라는 겠죠 자연에서 누가 테비라든가 비료 안 줘도 농약도 별로 안 쳐도 이렇게 자생을 잘 하잖아요 그 원리만 잘 공부하시면은 복숭아나무든 복숭아나무든 사과나무든 포도나무든 다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은 그 이런 원리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무도 작고 뭐 특히 복숭아나무 같은 게 있죠 작고 뭐 자르잖아요 어릴 때부터 나는 크고 쭉쭉쭉 뻗어나고 싶은데 또 뭉퉁뚝 잘라요 그러면 나무는 스트레스 받아요 뿌리 활착도 제대로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자라는 그 원리만 조금 아시고 이제 전문가분한테 전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으로 좀 배워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나무마다 또 수세도 다 다르고 특히 신비 같은 경우는 또 힘이 좋기 때문에 너무 결과지를 많이 잘라버리면은 헷갈도 많이 생기고요 수확량도 확 줄어버립니다 이제 서롱복숭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서롱복숭아도 결과지를 많이 잘라버리고 또 강전지를 많이 하면은 열매딱이 한 개도 없어요 나중에만 전부다 다 터져가지고요 나중에 복숭아 뽑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특징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농사를 제가 다녀보면은 농사를 쉽게 생각하시는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농사는 절대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입니다 과학 제가 지금 땅을 계속 이렇게 만지죠 땅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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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땅은 뭐에요 얼마나 잘해도 되겠어요 최고의 땅입니다 근데 이 자연의 땅은 누가 손대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자연적으로 이게 땅이 됐잖아요 왜 자연적으로 이렇게 땅이 됐잖아요 왜 자연적으로 되냐면은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떨어지면은 낙엽이 또 퇴비가 되는거죠 비가 오면은 비 속에도 질수도 있고 다 들어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또 자동적으로 나무가 자라는거죠 그 원리를 농민분들이 아주 기초적인건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지 농사 잘 짓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너무 몰라요 그냥 오로지 그냥 탭이 그냥 숙성 안된게 뿌리고 나무도 자랑 크면은 화학비를 확 확 뿌려 버리고 토양 토양공부를 또 전혀 안하시고요 여보세요 토양이 잘되면은 여기다가 보세요 여기다가 화학비를 한 뿌리도 여기다가 퇴비 한 뿌리도 나무가 잘 크잖아요 물론 여기는 산에는 열매가 달리는게 별로 없어요 꿀밤 캬바 크기도 안 작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복숭아든 포도든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는 또 과도 좀 크게 캐야 되고 당도도 올려야 되니까 조금 보조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그 밀양 특히 밀양원소 이런걸 관리 좀 잘해야 되거든요 밀양원소 관리 좀 잘하시고 방제작업 좀 잘하시고 뭐 전지 잘하시고 퇴비 적당하게 잘 주시고 물관리 잘하시고 물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잘하시면은 그렇게 잘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좀 배워가지고 하시면은 농사를 잘 짓으십니다 이런 땅 보면 부러워요 제가 다녀보면 이런 땅들이 생각보다 안 많아요 그리고 풀은 키우면 좋습니다 풀을 키우면은 풀 자체가 또 퇴비도 되고요 특히 텃밭하신 분들은 내가 면적이 적으면은 풀을 멀칭하는 것 보다는 풀을 키우는게 오히려 작물이 훨씬 잘 자랍니다 그리고 풀을 키워가지고 풀을 과일을 자라든지 나수로 자르면은 그 채소들이 오이든 뭐 토마토든 고추든 맛이 훨씬 좋아요 풀 속에는 또 단맛을 내는 성분도 있습니다 올해 또 농사 이제 오늘이 1월 20일입니다 농사짓는 분들 그 올해 농사가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되려고 하면은 겨울에 퇴비를 주는 분도 좀 잘 주셔야 됩니다 엄청 부렵죠 이런 땅은 진짜 농민들 밭에 다 이런 땅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텃밭 하신 분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시커먼 거 있잖아요 시커먼 거에요 시커먼 거 있거든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시커먼 거 있잖아요 이거 하고 그 가축분 탭이 있잖아요 가축분 탭이 보면 요즘 농협가만 있습니다 그거 하고 이제 보통 텃밭도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 텃밭이 한 10평이다 안그러면 15평일 수도 있고요 5평 할 사람도 있고요 20평 할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토질이 좀 부실 부실하다 유기질이 있다 싶으면은 거의 거의 3평에 한 포 정도 유기면 되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2평에 한 포 정도 유기면 됩니다 그럼 10평 텃밭을 한다고 하면은 거의 한 5평 유기면 되죠 5평인데 5평을 뿌리고요 그 다음에 산에 있잖아요 산에 이런 걸 뿌리지 마세요 이거 뿌리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이거 저는 이제 보온제 역할로 해가지고 뿌려 놨는데 제일 좋은 건 이거를 시커먼게 이걸 많이 뿌려야 됩니다 이거 이거하고 흙하고 그 태비하고요 골고루 한 2월 말부터 있죠 텃밭에는 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부터 골고루 섞어가지고 장물을 심으면은 장물이 거의 3월달 심으면 상추도 잘 되고요 열무도 잘 되고요 뭐 5월달에 고추도 잘 되고 5월달 초에 심으면 토마토도 잘 되고 가지도 잘 되고요 오이는 뭐 10월달까지 땁니다 100개 땁니다 제가 오늘은 뭐 토양이야기 하면서요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 원래 농사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면 좋겠습니다